송은재TV 시작합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김성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성태가 한 일은 뚜렷한 일이 있습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김경수의 드루킹 여론조작 특검을 문재인 정부 때 이끌어냈습니다. 뭐 정말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로 단식투쟁을 해서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냈죠. 호익범 특검을 문재인 정부가 당시 여당인데도 드루킹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냈다. 김성태의 큰 업적이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사면이 됐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김성태가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드루킹 특검을 할 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도 모두 어쩔 수 없이 드루킹 특검으로 가자 라고 해서 민주당도 모두 찬성을 했는데 국회 표결에서 유승민이가 당시 바른미래당의 대표였던 유승민이가 기권을 했다. 왜 기권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당시에 유승민이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안종범이죠.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인사청탁을 한 것이 드러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이가 인정을 했는데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죠. 그 유승민이가 특검법에 기권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당인데 바른미래당의 대표였는데 이 부분을 김성태가 짚었습니다. 유승민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지금이라도. 또 한 가지는 문재인입니다.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김성태가 드루킹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제보가 있었다. 확실한 제보가 있었다. 드루킹 특검이 시작이 된 것이 어처구니 없게도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경찰에 여론조작의 의혹이 있다라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김경수가 걸려든 겁니다. 추미애의 고발에 김경수가 걸려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특검으로 가게 된 건데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다. 제보 가운데는 문재인이 직접 관계가 되어 있다. 문재인이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의 제보. 그 제보자가 엄청난 돈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했다. 김경수에서 끝났는데 문재인이 시킨 일인데 김경수가 대신 드루킹 여론조작을 짊어지고 감옥생활을 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사면을 해주지 않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면이 됐다.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드루킹 쪽에 추가 제보가 있을 수도 있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의욕투승이거든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의 이 인터뷰는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제 김성태도 사면 복권이 됐으니까 정치 활동을 재개를 해야 하는데 겸사겸사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드루킹 특검 이 부분에 얽힌 이야기부터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소위 적폐청산이다 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휴대폰을 압수를 했다. 거기에는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 안종범에게 인사청탁을 한 내용이 나왔고 이게 모두 언론에 보도가 됐다. 그 중에 유승민이 있었고 그래서 유승민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었는데 공포에 떨었는데 이 유승민이 당시에 특검법에서 기권을 했다. 이 수사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유승민이 이 수사, 자신이 인사청탁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때문에 특검법에 기권을 한 것이다. 민주당도 찬성을 했는데 김성태는 또 댓글 공작은 김경수를 넘어 윗선 문재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선에서 이루어졌다는 제보 믿을만한 정보원에서 제보를 들었다. 자신이 원내대표를 1년만 더 했다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태는 소위 KT 채용청탁 KT의 딸 채용청탁을 했다라는 혐의로 대부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 드루킹 특검법에 대해서 10일 동안 단식투쟁으로 허익범 특검 체제를 출범을 시켰다. 허익범이 혼자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새벽 3시, 4시까지 고생을 많이 했다. 이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때니까 경찰이 특검에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검사도 허익범 거의 혼자서 해내다시피 이 드루킹 특검은 그 이야기가 그 뒤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특검 결과 김경수의 범죄를 밝혀내고 2년 실형을 받은 데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진실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드루킹 조직에서 세손가락에 꼽는 고위층에 있던 사람이 제보를 해온 것이다. 이 제보를 하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쓸 정도였고 또 제보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서 1탄, 2탄, 3탄을 순서대로 터뜨릴 수가 있었다. 대화방에서 김경수의 닉네임이 바둑이었다는 것도 이 제보자가 캡처한 화면을 통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터뜨릴 수 있었다. 라고 했고 그 다음 문재인의 부분입니다. 더 윗선이 있다. 이 제보자가 한 이야기가. 그런데 제보자가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원내대표를 더 했다면 이 문재인이 관여되어 있는 부분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김성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2017년 그 대선 기간 중에 문재인의 부인인 김정숙이가 드루킹 조직입니다.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 몇 번이나 외치는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한다. 경인선을 포함한 드루킹 일당은 당시 문재인 지지 외곽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경수는 문재인의 수행팀장, 보좌역, 대변인까지 1인 3역을 했다. 김경수 혼자서 이렇게 엄청난 댓글 조작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최소한 문재인이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고 김경수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개입했을 것이다. 김경수가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총대를 맨 것이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도 문재인 임기 중에 김경수에 대해서 문재인은 끝내 사면을 해주지 않았다. 김경수는 아마 문재인에 대해서 대단히 스글프고 섭섭한 심정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합니다. 특검법이 어결이 될 때 유승민이가 왜 기권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성태의 이야기는 얼토당토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 당시 국회 표결에서 우리당과 같은 뿌리였고 바른미래당도 만장일치로 특검법에 찬성할 줄 알았는데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민주당도 찬성을 해서 특검이 가능했던 것인데 바른미래당의 대표였던 유승민이 기권을 했다. 그래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유승민이 당시에 애매한 특검법이다. 이게 뭐 검찰경찰수사에 면제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기권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이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안종범 경제수석 휴대폰을 수사를 했는데 안종범은 위스콘신대 박사 출신이다. 유승민과 동문이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이 안종범에게 인사청탁한 것이 드러났다. 안종범의 그 휴대폰에서 거기에는 유승민도 있었다. 그래서 이 관계되는 많은 정치인들이 전전긍긍했다. 경찰수사 불똥이 튈까 봐서 엄청 추위를 탔다. 공포에 떨었다. 유승민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수사 때문에 애매하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기권한 것이 아닌가 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이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승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안종범에게 가스안전공사 사장, 인천공항공사 사장, 금융연구원장, 각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언론에도 모두 보도가 됐고 유승민이 이것을 인정을 하면서 자신은 내정된 인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인정을 한 겁니다. 유승민이 후보를 추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인사청탁인 겁니다. 자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고 본인이 자인까지 했는데 왜 이게 수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유승민이 특검에서 기권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미래당에 몇몇이 기권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 일부와 바른미래당의 일부가 유승민을 비롯해서 기권을 했다. 거기에는 유승민이 안종범에게 청탁한 이게 이유였을 것이다. 지금 김성태의 지적은 이 부분입니다. 유승민에 대해서 아마 유승민이 밝히게 될 테고 밝혀야 하고 필요하다면 유승민의 인사청탁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유승민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내부 총질을 하고 있고 그동안 애매한 정치 행보를 걸어온 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드루킹 여론조작국 관련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성태가 이렇게 좀 깊숙한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으면서 이게 정치권에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부분, 문재인 부분. 이 부분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드루킹 여론조작을 했다. 김경수, 수행비서였던 김경수가 여론조작을 했다. 검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그러면 후보는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또 허익범 특검에 대해서 검찰, 경찰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전혀 못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 그 다음 유승민. 유승민이 이 부분, 유승민이 인사청탁을 한 것이 걸려들었는데 수사가 진행이 되질 않았다. 그 대가로 유승민이 특검법, 여야 모두가 합의를 해서 특검을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이 기권표를 던졌다. 유승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하고 유승민에 대한 수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유승민에 대해서 재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